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나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수시고구만 제대로 처리해도, 수시고구를 가로 열고 닫기만 해도 문장의 해석의 틀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나중에 이 해석이 문제풀이까지만 미쳐요. 제가 나중에 케이스 중에서 요약함의 읽기라는 파트도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알 겁니다. 수시고구를 얼만큼 잘 묶어주는지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게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어서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한국어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말이 없어요. 후치수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이게 세 줄, 네 줄, 다섯 줄, 문장이 길어지면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구조가 있거든. 후치수시라고 해서 이것만 제대로 처리를 해도요, 해석력이 달라지고 문제풀이가 완전 달라져요. 특히나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제가 수식어구 처리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물론 제 강좌 중에서 정말 영어의 자신 없는 학생들을 위한 무슨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의 해석의 원리와 자, 이제 기본적인 문장의 해석의 원리와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고난도의 자, 1등급을 향한 문장의 해석의 원리에 있는데 딱 난이도는 일단은 그냥 문장의 해석의 원리 정도에 맞췄습니다. 자, 일단 후치수식의 개념을 좀 설명해드릴게요. 영어는 명사가 있으면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말이 있는데 특히나 명사는 다섯 개밖에 없어요. 자, 이건 제 옛날 케이스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고민도 하지 말고 가로 읽고 닫으세요. 전명구라는 어류만 물어주셔도 돼. 무조건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야. 자, 둘째, 명사 다음에 투구정사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는 건 기본이에요. 자, 셋째,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든지 ing가 나온다든지 pp가 나오면 가로 열고 닫으면 끝나요. 이 파트를. 자, 그다음 네 번째,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 다음에 death, 명사 다음에 wh가 나오면 이게 후던, 후미던, 위치던. 가로 열고요. 가로 닫는 게 조금 달라요. 두 번째 동사 앞에 놨습니다.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마침 펼쳤습니다. 제목 외우지 마시고.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잖아. 원래 어려운 말로 있단 말이야 제목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세력. 이런 말이 있긴 해요. 근데 제목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품사만 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명사, 명사, 동사는 무조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두 번째 동사 앞에 닫으시면 돼요. 아, 되게 간단해요. 이게 여러분들 저 현장에서도 수업했을 때 이거 한 시간 만에 학생들을 다 습득합니다. 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러면 딱 두 시간 만나도 자기가 어떤 문장에는 채화만 하시면 돼요. 사실 가로 열고 닫는 건 되게 쉬운 일이거든. 이거 연습만 돼도 문장의 구조가 달라져. 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읽었거든요. 그럼 제가 난이도는 일단 문장의 쓰기 원리는 예문 갖고 좀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 문형이고 제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인데 둘 다 기술 문제였는데 실전에서 읽을 땐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일단 가로 엽니다. 어느 가장 좋은 방법이냐? 가로 닫는 건요. 동사 앞에 닫는 게 기본이에요. 도와주는 더 디세블드가 장애인들이야 동사 이즈에 가로 닫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종 간단한 문제다. 어? 명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의 다듬음은 끝나는 거야. 문을 열어주는 거에 간단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딱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의 글입니다. 자, 장애인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다. 종종 간단한 문제이다. 어느 문제? 문을 열어주는 것의 문제라는 거다. 자, 이거는 작년 수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이건 어려운 글이에요. 이거는 노베이스를 위한 해석의 원리에서는 이건 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지금 배움을 동원해볼게요. 감정 명사 명사 다음에 대신 나왔으면 어려운 말을 외우지만 관계 대명사 대신야 아니면 이게 동격에 대해 이런 고민도 하지마 명사 대명사 가로 엽니다. 자, 가로를 어디서 닫으라고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첫 번째 동사 그럼 이렇게 다치는 거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야. 그러면 대신에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보는 감정은 이다. 감정이다. 자, 근데 잘 봐야 돼. 명사 대명사는 명사 친구야. 대명사는 명사 친구 부랍니다. 명사 그리고 명사 명사 동사 제목 외우지 말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 얘는 콤마에 닫으면 돼요. 아이콘 말 찍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접속사라고 씬스가 있었으니까 다시 네가 보는 감정은 감정이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다. 씬스가 이후로도 있고 때문에도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얘기할게요. 때문에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헤블록스 잃어버렸기 때문이래. 필요로 되는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자발적인 통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람은 가로 여세요. 후치 수식 그들이 어떤 필요한 자발적 통제력을 잃었을까? 어떤 통제? 만드는 가짜 얼굴 표정을 만드는 자, 자발 필요한 자발적인 통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식어구 처리만 제대로 해도 문장이 읽히는 게 달라고 이해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수식어구 해석이요. 묶어주는 연습 자체가 여러분들 해석의 가장 기본 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개되는 스타일 좀 설명드릴게요. 영어 망고 불변의 진리 어휘와 해석 잡은 90%가 끝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강평에 어떤 학생이 또 한 사람이 한 학생이 썼는데 제가 정말로 너무 찬성하는 말을 썼어요. 그 학생의 말 선생님 저 진짜로 단어만 외우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말 맞아요. 단어는 제가 외우기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외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장 해석을 잡는 건요. 사실 가로 열고 닫는 건 되게 쉬워요. 체화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준비 중이에요. 교재 반 배송 이벤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공지사항 이제 보시면 돼요. 공지사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일 땐 동시에 책을 그냥 그대로 드리는 있어요. 경험 후에 진짜로 실력이 들었다. 선생님 저 진짜 문장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건 뭐 해야 돼? 아, 나를 위해서도 뭐 해주세요. 수한평 씁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자기 등급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저희 Q&A에다가 자기의 상황을 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선생님 저 진짜 노베이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노베이스라고 느끼지만 얘가 진짜 노베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학생도 있어요. 제가 진짜 봤다니까요. 2등급 학생이야. 근데 자기 스스로 노베이스래.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거야. 저희한테 선생님 제가 몇 등급 정도가 나오면 제가 어떤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맞는 내용의 공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중위권,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어 수강 계속 외우는 게 맞아요. 이건 수능 전날까지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잡는 건 정말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기간 열공하시고 시간 낚여서 꼭 승리하시는 순홍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